계산 끝. 고생했다, 양실아. 보자, 보자. 어? 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? 어? 장사 마감하셨어요? 했지, 그럼.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? 누구한테 맞았어? 아니, 맞은 게 아니라 싸웠어요. 싸워? 누가 우리 순둥이한테 싸움을 걸었어, 이 놈이?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. 너 같은 순둥이가 뭔 잘못을 했다 그래? 순둥이 소리 좀 하지 마요. 나 순둥이 아니에요. 니가 왜 순둥이가 아니냐. 내가 아는 놈 중에 제일 노스루는 아니야. 아니라고요. 나 순둥이 아니에요. 할머니. 저 한참 잘못 봤어요. 순둥아. 저요. 남이 상처받든 말든 막말하는 개첩 아니에요. 세상 잘난 척 다 하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이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겠지요. 내 거고. 저 순둥이 아니에요. 지평아. 왜 그래? 어? 무슨 일이야? 할머니. 할머니. 너 왜 이래? 뭐야? 어? 무슨 일이야? 할머니 죄송해요. 할머니 죄송해요. 할머니 내가 미안해요.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.